안녕히 계세요 맛있네요 기름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게 더 좋아요. 김치찌개 이렇게 조명한 자금을 구입했어요. 단순한 타임 고기와 함께 넣습니다. 고기와 함께 넣으면 고기와 함께 넣습니다. 고기와 함께 넣으면 고기와 함께 넣어 먹어요. 고기와 함께 넣어먹고 이 순식간에 한입에 팽이버섯을 먹으면 더 맛있어요 저는 고소한 식감은 너무 맛있어서요 초콜릿이 아주 좋아요 초콜릿에 손질해서 손질하는게 좋아요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초콜릿이 엄청 좋아요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참기름은 마늘을 먹어줘요 저는 마늘을 먹겠습니다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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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탕후루는 날씨가 켜져서 달콤해서 드릴게요 쨔쨔쨔 진짜 맛있네요 하얀색은 것 같은 맛이에요 계단에 있는 국물이 너무 좋아요 소금은 그 정도 맛있네요 바삭바삭 고기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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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이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네요 나는 다른 음식을 해봤어요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오랫동안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겠어요 치킨무 밥이 도착해서 먹으려고 하는게 좋아요 치즈는 그냥 먹으러 가고 싶었어요 치즈는 먹으러 가고 싶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서 먹으러 가고 싶어요 치즈가 잘 먹어요 치즈가 정말 잘 먹어요 어..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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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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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엄청 누르네요 쭈욱불닭 호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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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뼈가 진짜 맛있어요 뼈는을때문에 넣은 것 같아요 마시멜로우 양념장 마카롱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매콤한 맛 계란말이 너무 맛있어요 계란말이 너무 맛있어요 계란말이 너무 좋아요 계란말이 정말 맛있어요 배가 엄청 많아요 너무 맛있었죠? 치즈가 진짜 맛있었어요 두번째 먹기 잠재만 먹으면 좋겠어요 치즈볼 치즈볼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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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그치? 찰떡 고기 닭다리 약간 단맛이 있어요 간장 초콜릿 정말 맛있어요 고기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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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한입에 나간 뱃살이 몇 개가 걸렸어요 저는 뱃살이 제일 맛있어요 뱃살 매콤하고 매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너무 맛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